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파숙군 중 몇 시의 성에 들어가 모든 빈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돼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갖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에 관계되는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다른 그것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어진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쇄 반응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전 상태를 그리워하며 만들어낸 우리 인간들의 최고의 소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은 삶이 무서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무서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종교라는 말을 만들어놓고 우리 기독교까지 세상의 다른 종교들하고 한 그룹에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이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로 종교라고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구분이 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처음 뿌리부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한 그룹을 만들어놓고 우리 기독교까지도 다른 세상의 종교들하고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이 저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대용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말을 우리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참부가 그 오리지널을 카피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종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 종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하여 순종적인 태도냐 아니면 죽음에 대하여 정복적인 태도냐에 따라서 참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가 갈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넘을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보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위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죽은 인간이 마지막 삶의 치점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터닝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고 죽음 후에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부활의 그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말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고 죽음을 말하고 계속해서 부활을 말하는 세상 종교와는 처음부터 뿌리부터가 다른 특별한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원함을 직접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결과라고 합니다.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영광이여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 현재에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질 것까지 묶어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믿는데도 영원한 세상의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세상과 우리가 추궁에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세상을 같은 현상이 놓고 묶어버릴 수 있어야만 그것이 참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정하에 지키는 부활줄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한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한 그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파수꾼들이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며 무덤 문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의 현장에서 그 광경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대제사장들과 파수꾼들이 거짓을 꾸미는 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 어떤 사건이든지 한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전부 좋은 반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선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좋은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는 역시 좋은 반응도 나타나지만 안 좋은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도 천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나타나도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조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반대, 부정적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면 당연히 사실대로 말하고 부활의 목격자 밖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역사적이며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부활의 전파자가 아닌 부활의 은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있었던 것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었던 것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사실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백년 넘어가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완벽하게 거짓말을 꾸며 된다고 해도 그 거짓은 넉넉잡아도 백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파수꾼들과 대제사장들이 꾸며 낸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세계 모든 역사로 움직여 왔을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듣는 예입니다. 우리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치고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의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수신 장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수신 장군에는 확신을 갖습니까? 역사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수신 장군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왜 무민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을 갖고 똑똑한수록 모순 아닙니까? 자기 모순이에요. 그럼 똑같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수신 장군에 대한 것도 사실이고 이수신 장군에 대한 것도 사실이에요. 똑같은 것이라면 똑같이 믿으려면 똑같이 믿고 그렇다면 똑같이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쪽은 아무런 악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왜 이쪽의 사실은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 모순 속에서도 살아가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자기 모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전제할 때 어디서 인간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찾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것은 전혀 무가치한 삶에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외쳐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자기 모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목적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직접 봤어요. 그 현장에서 생생히 본 이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못합니다만 빌라도의 보고서 외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의 보고가 거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전 목격하더라도 왜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영적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본 몇 푼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어도 그 사실을 숨겨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부활의 은폐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해관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뒤로 미루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대 대사장들이 파수꾼들을 매수하기 위해서의 중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자기들 개인 주문에서 나온 돈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세 이상 되면 성전죄를 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성전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낸 성전죄를 가지고 성전의 모든 운영과 관리와 거기에 관계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이 말은 안하지만 대제사장들이 파수꾼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은 분명히 그 성전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삶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생각의 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틀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이 틀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들은 영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단지 지금 문 앞에 들려지는 돈 몇 푼의 자기들이 양심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활이 마땅한 전파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부활의 은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명예,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숨겨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을 회개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꿔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의 관심은 돈 몇 푼에 있었고 대제사장들의 관심은 풀이 꽃과 같고 아침 안개 같은 그 명예,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느냐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대상의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들이 부활이 첫 목격자가 되어도 그 사실을 숨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법문에 보면 권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이 만일 청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에게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빌라드 청독이 이걸 알고 너희를 징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얘기해갖고 너희 징계받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밤에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해라. 빌라드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파수꾼들은 아마 로마 법에 의해서 근무 테마로 인하라는 이유로 큰 벌이 내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런 일에 관계된 이 파수꾼과 관계된 법들이 굉장히 엄격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보다 양가 뒤에 얼마 뒤에 있었던 일이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시라라가 빌리포 감옥에 갇혀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셔서 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죄수들이 이제 다 사슬이 다 풀어져서 한쪽 방에 모여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빌리포 그 간수장이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어떻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추궁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 칼을 뽑아 스스로 자살하려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더라도 파수꾼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책임 추궁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을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내가 어떻게 구원하드리니까? 사명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드리라. 그 역사가 큰 현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아마 이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에게도 이러한 책임이 추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대제서장들이 그들을 회유합니다. 그 알면 너의 혼나지 않을 터로 우리가 잘 말해줄 테니까 우리 말을 틀어라.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약점이 있어요. 약한 점 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입니다. 오늘 이 주의료 지도자죠. 소위 말하는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서장이 바로 그 궁사들이 빌라도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지 모르는 그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말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도 오히려 그것을 감싸줘야 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이 정도로 타락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자기들이 더 큰 두려운 사실을 보고도 작은 두려움 때문에 큰 두려움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큽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런데도 이 파수꾼들은 빌라도에 대한 작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두려움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작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큰 두려움을 뒤로 미루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에요. 아무런 주의의 관계와 상관없이 진리는 스스로 진리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진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독립성이라고 해서 진리는 스스로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부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진리,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도 자체가 진리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자체가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전 세계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많은 그리토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강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부터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부터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부터 더 강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토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 같지만 얘기 한번 제가 그러면 죽음이 강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부터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부터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음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토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 같지만 얘기 한번 제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으로부터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있었던 그 일이 거기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나오는데 중국으로 나오는 가정에 북한 국경 수비대원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자기 신분이 불안하니까 숨어 살다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부리도에서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고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 공안경찰들이 탈북자들을 수색해서 잡으면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부신건문에 걸려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거기서 그 조사하는 과정이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국경 수비대원 군인 두 사람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간 장본인이구나.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디 갇혔냐면 청진에 가면 감옥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진 교도소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방에는 어떤 죄수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냐면 사용수들입니다. 사용수들인데 생체 실험 대상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한국의 북쪽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수들을 생체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성한 사람은 그냥 쐬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겁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조선인하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했던 그 일을 지금 북한이. 거기서 이제 자기 방에 세 명이 있었답니다. 세 명이 있었는데 남자가 그렇게 해서 간 뒤로 소식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자기 앞 순서인데 두 번째 여자가 침대 끌려가는 침대에 꽁꽁 묶여가지고 생체 실험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여자 성도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을 알았습니까? 지금 생체 실험이 끌려가는 거에 붙들려가지고 그런데 그 죽음을 딱 눈앞에 한 그 현장에서 네 줄을 가까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처음에 넘어갔을 때 탈북을 했을 때 중국에서 그 성도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찬송을 배우고 성경을 볼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곳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생체 실험장으로 끌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차례 아닙니까? 끌려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붙잡혀가지고 하도 맞아서 피를 거의 다 쏟아갔어요. 피가 없어가지고 연구하기가 좀 뭐하니까 며칠 동안 잘 먹여서 피가 좀 보충이 된 다음에 그 실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군인들이 다시 감방으로 돌려버렸어요. 이 사람 생각은 이랬도 죽고 저랬도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럼 다시 한번 탈출해서 기적적으로 중국으로 다시 탈출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사님이 다시 만나서 이 사실을 다 폭로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있었던 그 북한에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글로 남기려고 그거를 쓰는 도중에 또 두 번째 잡혔습니다. 두 번째 잡혀가지고 지금 북한으로 송환이 됐는데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립니까? 죽음보다 강한 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수꾼으로는 부활이 천목적여가 되었음에도 빌라도에 대한 두려움과 손에 들려지는 몇 분의 돈 때문에 부활이 전파자로서의 그 영광을 버리고 부활이 은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내 환경, 나와 관계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부활이 전파자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고도 자기들이 아침 한 개 갖고 풀이 꽃 같은 기득권, 명예 때문에 거짓을 퍼뜨리도록 파수꾼을 그것도 성전의 헌금을 가지고 매수한 그런 부활의 또 다른 은폐자가 되어버렸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됩니다. 그리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우리는 부활의 은폐자나 부활의 무관심자가 아닌 우리는 부활의 참여자 또는 부활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삶 속에 넘치기를 주념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다 혹시 이것을 잊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답게 부활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것 가지고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